자 큰 도로에서 쌈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자동차 마주 보면서 막 인상을 쓰면서 남자와 여자가 막 핏대를 올리고 있어요 그때 남자가 말합니다 부인에게 말하기를 아 말이야 여자가 운전도 못하면서 뭐 차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막고 남 열받게 한다고 막 화를 냈어요 집에서 밥이 나지 왜 차를 끌고 왔냐고 그러니까 여성분이 하는 말이 야 그래서 쌀 떨어져서 쌀 사러 왔다 왜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은 남자가 졌대요 그런데 사실 운전하다 보면 거리저 거리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 여성분들은 워낙 아주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매를 안 끼칠 줄 알지만 그런데 우리 전사님들 가끔 신방 가면서 차를 타보면 여기서 가는데 1차선으로 막 뚫고 가요 그런데 1차선은 저 끝에 가야 가거든요 왜 이렇게 미리 들어가냐고 차 들어오는데 그냥 가면서 슬슬 들어가면 되지 않냐니까 차선을 바꾸는 게 겁나서 미리 들어가버린대요 그러고서 이제 안 가는 거지 거기서는 천천히 가서 우리 교회도 보니까 여성들이 민폐 끼치는데 뭐 여기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못 가면 그냥 2차선 3차선 가요 자꾸 1차선 가가지고 나는 규정속도 지키고 간다 하면서 다른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그래야 또 뭐 열내면 그래 쌀 떨어져서 쌀 사러 간다 왜 밥할라고 뭐 이런다든지 여러분 본장은 이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지만 우리가 아가서 2장 지난주에 볼 때 이 사랑의 동산을 허물려고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리고 부부간의 결국은 싸움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다투게 만드는 이런 악한 세력들을 막아라 하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악한 영들 이런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방해를 해도 사랑의 열도가 식지 않고 점점 뜨거워져서 결혼까지 꼴이 나는 이런 장면이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본사는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이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고견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한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사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랑의 감정과 성적인 기쁨이 결코 죄의 문제지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축복으로 누리고 즐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상호간의 인격적 신뢰심과 상대방의 순결 등의 중요성을 일깨워 줌으로써 결혼과 사랑의 신성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문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이 점점 발전하여 성숙해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만났던 이 두 사람 2장에서는 서로를 축혀 세우면서 막 칭찬을 하더니 이제 3장에 오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꼬린점까지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 이 사랑의 관계가 발전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관계도 사랑의 관계가 점점 세월이 갈수록 발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신앙의 관계도 점점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라미와 솔로문 사이의 아름다운 결혼 장면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의 자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제목을 드렸는데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결혼 전에 술라미 여인에게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의 변심이 아니고 그 연인을 잃어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마음은 연인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솔로문에 대한 강렬하고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일순간 밀어닥친 왕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하는 연정으로 인해 술라미 여인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보고 싶고 놓칠까 봐 우려가 되고 잃어버릴까 봐 염려가 되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애하면 환심을 사고 손심을 사고 뺏기지 않으려고 미리 찜해놓고 온갖 그저 친절을 다 베풀면서 뺏기지 않으려고 혹시 내 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건 아닌가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러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부에 온 자기 남편 이복희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대는 유지연 집사님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다면서 그랬더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잘했다고 부인 정말 잘 얻었다고 뭐 인물도 저 정도면 미스 코리아들이 와서 전부 기절하고 도망갈 만큼 빼어났지 언제나 밝고 명랑해서 살랑살랑 웃으면서 성품도 좋지 게다가 또 믿음은 얼마나 좋냐면 시집을 가서 아기를 둘 낳았는데 시아버님이 아기 하나만 더 낳아주면 나도 교회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기를 하나 더 낳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 아이를 낳았는데 진짜 그 약속을 지켜서 시부모님들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안 되면 애라도 낳아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감동시켜가지고 교회 나가게 해요 그런데 이복희 집사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시인하더라고 그렇다고 지금 이 순라미 여인은 솔로몬이 자기를 곁을 떠나갈까 봐 또는 솔로몬을 잃어버릴까 봐 안타까워하는 이런 심정을 피력하고 있어요 이런 왕을 향한 애 끓는 그리움을 안고 잠든 순라미 여인은 꿈 속에서 왕을 찾아 헤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사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이 같은 꿈을 많이 꾸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지긋돼서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연애할 때는 그냥 눈만 감아도 아른아른거리고 꿈만 꿔도 나타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커플들이 많은지 어제도 카페에 나가 봤더니 맞은편에는 커플이고 이쪽에는 혼자 앉아서 너도 왜 여친 있는데 어째 혼자 앉았냐 그랬더니 뭐 사정이 있어서 혼자 나와 있대요 그리고 다른 자매가 있어요 여기는 네 친구가 아니잖아 그런데 맞은편에 이 커플들이 있는데 어째 외롭게 있느냐고 제가 조크를 했어요 그러면서 누구는 누구랑 사귀고 있고 누구는 누구랑 사귀고 있고 누구는 누구랑 사귀고 그랬더니 복사님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눈치만 보고 뒷모습만 봐도 안다 누가 친한지 좋은 일이에요 교회에서 건강한 교제 이것은 건강한 이성교제는 얼마든지 장례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 커플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어느 선교사님들 저녁돼서 봤는데 세상에 그 집 딸내미가 갑자기 전화가 찍혔는데 내가 아는 청년이 거기에 군대 간 청년이 딱 뜨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사귄대요 야 언제 이건 목사님도 모르는 사이에 사귀었냐? 그랬더니 몰래 사귀었대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하고 같이 저녁 먹고 있다고 그랬더니만 그 남자친구 하는 얘기가 야 목사님한테 결혼줄에 미리 부탁드려 그러더래요 아이고 빨라요 걱정하지 마라 날마다 날마다 내가 결혼줄이 안 많아 그랬지 그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이렇게 연애가 깊어가고 사랑의 속삭임이 깊어가면서 순라미 여인은 꿈을 꾸게 되는데 신랑이 잃어버려지는 꿈을 꾸어요 얼마나 재미없는 꿈입니까? 한참 연애하는데 남자친구가 그냥 떠나가는 꿈 아니면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쉬는 이런 꿈 이런 거 꾸면 진짜 열받을 일 아니겠어요? 순라미 여인이 꿈을 꾸는데 솔로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1절로 3절에 보면 신랑을 애타게 찾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애타게 찾는지 온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묻습니다 이런 인상차기의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남자를 보았느냐 막 그러면서 그 신랑 솔로몬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본장에서 그려놓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애타는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휘박은 혹은 출세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하는 영적인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4절에서 마침내 신부는 신랑을 찾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찾고 신랑을 꼭 붙들고 자기 어미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상견례 하는 거죠 처음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신랑의 손을 꼭 붙잡고 꼭 붙들고 왜? 또 잃어버릴까 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꼭 붙들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 이 순람의 여인이 꿈속에서 잃었던 그 예수님 아니 그의 신랑 솔롬은 그를 찾아서 손을 꽉 잡고 자기 집으로 오듯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놓치지 마시기를 추건합니다 그 손을 꼭 잡고 가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손잡고 다정하게 다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자리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왜 이렇게 손을 꼭 잡고 갔을까요? 혹시라도 신랑을 잃어버릴까 해서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곳에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만나고 싶어야 돼요 데이트 시간 여간에도 늦지 않으려고 애쓰죠 약속 장소에 약속 시간을 늦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인간적 사랑에도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연애하는 영적 교류 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들 우리가 주님을 흥무하고 사랑하며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끓어오르라 그럴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 번 찾은 신랑 예수를 꼭 붙잡고 있나요? 그분을 항상 내 곁에 두고 계신가요? 여기 내 어미집이라는 이 단어는 안방 내시라는 뜻이에요 연인을 다시 찾은 순라미 여인은 사랑하는 애인을 내실로 데려가 자기 어미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솔로문과 순라미 여인의 사랑은 은밀하고 부정한 사랑이 아니라 정숙하고 합법적인 순결한 사랑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봉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면 주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과 맺은 사랑의 원약이 영원 불변하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의 어물로 인해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2장 44절로 51절에 보면 예수님 어린 시절에 그 육신의 부모되는 요셉과 마리아가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요셉은 말하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해치고 돌아오는데 당연히 자기 아들이 자기 옆에 돌아오는 줄 알고 하루길을 내려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았더니 아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루길을 왔던 그의 부모는 다시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흘길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이런 인상착의 소년을 보지 못했냐고 이런 남자아이를 보지 못했냐고 수소문하면서 수소문하면서 찾아간 게 사흘에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건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 여간 어렵지를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도 우리 위해 최성일 장로님 통해서 그 인도받은 한 세 가족이 내가 진작에 믿어야 되는데 나도 믿음이 빨리 좀 자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11조도 하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카페에서 표현하면서 나한테 생강차 한잔 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사주는 바람에 어른들이 오늘은 허탈했어요 매주일 와서 목사 차 한잔 사주는 그 낙이 있었는데 어르신들 오늘은 그냥 가세요 제가 미리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아쉽고 서운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군요 서착순에서 빼리켰어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가라앉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예수님 잃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연애하러 갔다가 애인 못 만나면 얼마나 허망하고 허탈해요 마찬가지로 교회 와서 우리의 영적 애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뿌듯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해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주를 악모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악모할 때 주려움 없고 염려 없는 사랑을 간직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사랑받고 사랑 줄 때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사랑받고 사랑 줄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멀고 험난한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순람이 여인은 마침내 신랑 솔로문과 결혼의 꼬리내게 됩니다 결혼 예식을 위해 신랑이 보낸 화려하고 웅장한 가마를 타고 말이에요 그 가마의 형상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가마였던지 은금으로 꾸몄고 자색실로 술을 놓아서 많은 여인들의 공이 들어간 너무너무 화려한 아름다운 가마를 솔로문이 그에게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순람이 여인이 결혼식장까지 가는 데는 많은 여정 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거친들이 있었다고 그랬고 8절에는 밤의 두려움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친들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척박한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는 모든 거친들과 같은 이 험한 세상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참으로 경건하게 살기를 소망한다면 이 세상에서 평온하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안 해서 성령에 인도받고 살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모데구서 3장 13절에 보면 무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이 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휩쓸려 가면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면모를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요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가는 길이 그렇게 편안하고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밤에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물리적으로 중도의 밤을 지새우고 가야 할 정도로 신랑의 집이 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할 밤 같은 어둠의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 이런 권세들이 우리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각종의 장애물을 놓으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순례의 길을 가야 하는 성도의 길은 화려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 거친 세상에서 온갖 핍박과 방해를 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만 하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실망이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신부된 성도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7절로 8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그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너무 멋진 가마를 보내면서 칼을 잘 쓰는 전쟁에 능한 60명의 군사를 같이 딸려보냅니다 그래서 그가 신랑을 맞으러 오는 여정 속에 많은 위협들이 있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솔로몬은 잘 훈련된 군사 60명을 호위 군사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은 주의 백성들 우리가 영원한 혼인잔치와 같은 천국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사랑하는 자는 결단코 잃어버리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 멸류관 쓴 솔로몬은 신부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결혼식을 통해 장차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멸류관 쓰시고 신부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결혼식장에 올 날을 우리를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누릴 만족과 기쁨은 술라미 여인의 감격과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어저께도 우리 교회에서 외부 성도들이 와서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잠깐 문의 들어봤더니 이 신랑 신부가 행진하는 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신랑이 좋아서 춤을 추며 나가더라고요 나가더니 외대웅을 끝에 가서 끌어안고 키스하고 얼마나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지 이게 신랑 신부의 만남 신랑 신부의 결혼식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아름답고 영원한 그 천국의 잔치 결혼식장에 들어갈 날을 꿈꾼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술라미 여인이 그 먼 길을 순애미라는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거주하면서 영원한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에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9월 1일 새로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날을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고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을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 계신 곳에 함께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은 그 손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